성경 1장, 5분 메시지, 30분 기도 다음과 같은 내용을 읽었습니다. 이걸 씁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각 없이 하는 행위가 어떤 분들에게는 기적이라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도 기적의 연속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없다면 가능하지 않은 일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도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찬양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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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체미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체미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체미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을 맘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다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체미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체미로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10편 119편 97절부터 10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0편 119편 97절부터 10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제가 읽고 여러분들은 집에서 같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읍조리나이다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 함으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읍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주의 법도들을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은이이다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주께서 나를 가르치셨으므로 내가 주의 규례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단이이다 아멘 저는 어렸을 때 건빵을 많이 먹고 자랐습니다 여러분 건빵 뭔지 다 아시죠? 이 건빵 드셔본 분은 알겠지만 이 세상에서 제일 맛이 없는 과자가 아마 건빵이 아닐까 싶습니다 근데 이 건빵을 한 번은 굉장히 맛있게 먹어본 적이 있는데 그것은 군대에 들어간 지 얼마 안 되는 이등병 때였습니다 아마 1992년도였겠네요 밤에 배가 고프고 근데 뭐 먹다가 들키면 혼나게 되니까 이불을 뒤집어 쓰고 건빵을 입에 넣고 씹지도 않고 녹여 먹는 겁니다 건빵이 아주 단단하잖아요 그래서 씹으면 소리가 나니까 교용히 입안에 놓고 녹이듯이 먹습니다 입안에 넣고 있다 보면 건빵이 흐물흐물해지고 나중에 그것을 천천히 씹어 먹으면 건빵이 이렇게 분해되면서 단맛까지 나게 됩니다 그 순간에 맛있다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천천히 느낄 때 단맛이 딱 나게 됩니다 물론 시간이 걸리는 과정이긴 하지만 그래서 성질 급한 사람은 그렇게 먹을 수 없겠지만 그렇게 천천히 건빵을 녹여서 먹던 때가 맛이 있었다 라는 기억이 아직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즉 성경을 우리가 묵상하는 것도 이와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단번에 성경을 읽어 내려가는 것도 좋고 또 성경을 쓰는 것도 좋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안에서 녹여내기 위해서 천천히 말씀을 읽으며 또 생각해 보며 말씀을 음미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면 103절처럼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단이다 라는 것이 어떠한 말씀인지 조금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 그 단맛을 보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을 묵상해야 하는데 그 말씀의 묵상의 그 과정을 97절에서는 굉장히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종일 그것을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읍조리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종일 작은 소리로 읍조린다 라는 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하루 종일 나의 입술로 하나님의 말씀을 말해보고 되뇌이고 생각한다라는 뜻입니다 딱딱한 건빵을 녹여 먹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입으로 고백하면서 곱씹어보고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느껴보고 이 재미있는 것이 뭐냐면 그렇게 계속 할 때에 말씀이 달게 느껴지고 마음이 즐겁게 되고 자꾸 읽게 됨으로써 머리로 입으로 반복하게 됨으로써 그것이 내 것이 되고 내 것이 된 말씀으로 생활할 수 있게 된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맛있는 음식을 우리가 먹으면 먹기 전에 입맛을 다시고 그쵸? 먹을 때 맛있게 먹고 먹고 난 후에 그 맛을 음 음미합니다 또 다음에 먹을 것을 또 기대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읽고 머리를 되뇌이고 다시 생각하고 음미하고 이 말씀이 나에게 주는 은혜가 무엇인지 이 말씀을 읽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렇게 지도받고 말씀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몸과 마음이 프레시하게 되는 그런 그런 경험이 여러분들에게도 있으시길 바랍니다 물론 그렇게 말씀을 읽고 그것을 내 몸으로 내 것으로 만드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니긴 하지만 여러분 그러나 그것이 바로요 하나님과 같이 살아가는 것이고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말씀과 동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성경 한번 쭉 읽어 내려가는 것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읽은 내용 중에 이해가 되지 않거나 혹은 가슴 깊이 다가거나 혹은 힘이 되는 구절이 있다면 그 말씀 읽고 또 읽고 말씀을 읽으면서 생각나는 것 기록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바쁜 하루 중에 읊조려 보는 겁니다 조용히 암송해 보는 겁니다 그 말씀을 온전히 여러분의 것으로 만드는 것이죠 그 말씀을 그렇게 읽고 읊조리고 기억할 때 우리에게 큰 유익이 있는데 98절입니다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 있으므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원수들과 우리들이 같이 이렇게 부딪히게 될 때 원수들은 세상의 지혜대로 자기의 경험대로 자기의 생각들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알고 있는 말씀대로 행하게 되죠 그리고 각각의 결과를 얻게 되는데 여러분 사무엘 하 3장 1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의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여기서 한 사람은 자기의 뜻대로 행했거니와 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고 각각의 열매를 맺게 되었을 때 어떤 집은 약해지고 어떤 집은 강해지는 그러한 결과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또 99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읍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100절 주의 법도들을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은 이이다 우리가 인생의 갈림길에 서거나 무엇을 정하여야 할 때 아니면 지혜가 필요할 때 우리는 여러 가지 많은 소리를 이런 사람 저런 사람으로부터 듣게 됩니다 저 역시도 무엇인가 오래전에 무엇인가 결정해야 할 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많이 듣고 고민도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마다 하는 말이 다 틀리고 도무지 무엇을 하는 것이 좋을지 모를 때가 있었는데 그런데 한 가지 제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바로 이것이고 이것이 성경적인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의 계획을 사람들한테 이야기하였는데 사람들은 별로 안 좋은 반응을 보였던 것 같습니다 이러면 안 돼요 저러면 안 돼요 그런데 저는 그때 이 말씀을 붙들고 버텼던 기억이 납니다 내가 주의 말씀 안에 있는 한 말씀의 인도를 받는 한 말씀을 지키는 한 나의 명철은 다른 사람보다 뛰어날 것이고 왜? 내가 내 길을 지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길을 지도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명철과 지혜와 깨닫는 것이 다른 모든 사람과 원수보다 훨씬 뛰어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것이 가능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옳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도 언제나 옳습니다 더욱이 이 말씀은 변하지 않고 바뀌지 않는 시대를 초월한 진료 우리를 살게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에 열심을 내시기 바랍니다 다른 어떤 것, 중요한 것, 우리가 해야 되는 것, 우리가 즐겨하는 것 많이 있지만 말씀에 열심을 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원수보다 뛰어나고 스승보다 뛰어나고 지혜보다 뛰어나고 노인보다 뛰어나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면 감사합니다 그러나 그 말씀 우리가 한 번 읽는 것으로만 한 번 듣는 것으로만 끝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계속 삶 가운데 우리가 그 말씀을 읊졸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오며 그 말씀 붙들고 살아갈 때 우리의 능력과 힘이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신뢰하므로 우리의 명철이 노인과 스승보다 뛰어나게 하시고 세상의 모든 사람보다 우월하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승리하는 오늘 하루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1호 3 또 이제 묵상과 기도로 채워가시기 바랍니다 저는 또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